인류중 뭐 하시는 거냐?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여러분 곽정유분의 첫 음악방송입니다 물론 공개되는 건 처음이 이게 아니겠지만 첫 무대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영재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금방 끝내고 이제 넘어오고 있는 길이고 심장이 막... 맨 온 더 문 어디 갔죠? 맨 온 더 문? 우와 우리 영재랑 내가 가운데 보고 뭐요? 이마 예쁘시네요 빛나죠? 그래서 빛나라는 거예요 네 눈도 더 해야죠 응 오늘 굉장히 바쁘셨다고 영준은 눈이 너무 적은가? 성의가 없으시네요 인터뷰에 그렇지 네 네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 편집하시는 건 힘드시게 아니 이거 편집 안 갑니다 나가요 여기 찍어준다 그래 놓고 하나도 제대로 나갈 걸 안 찍어 이돌 가자 고리야 우린 고리야 안녕하세요 알 수 있습니다 DMA 저희의 첫 음악 범죄 Q2 Q2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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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Q3 Q1 Q4 Q1 Q3 Q1 Q1 Q Q2 Q Q1 이거 시험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 시험 보여줘요? 시험 보여줘요? 네 할게요. 오 잘하네. 카메라 꺼낼 때까지만. 영화. 영화 진짜? 깔끔하게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형 이렇게. 진지하게 무서운데요. 하나, 둘, 넷. 고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떨렸네. 형 나 뒤로 들어갔어. 아 나 저거 먹었어. 이거는 좋아. 야 야 웃는데? 여기에서. 리듬 탄 거네. 리듬 탄 거네. 내 Grace 스태프 host 리듬 탄 거. 나야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졌냐? 와 종업이 진짜 미쳤는데? 와 종업이 폼이 미쳤다 진짜. 야 너 지금 나랑 너무 민국 협찬을 하고. 아 난 기본이고. 이거 그냥 은색인 거 뿐이에요. 모델 똑같은 거네. 모델은 똑같지. 세탈. 세탈. 너 빨리 바꿔. 비번으로 바꿔. 비번으로. 세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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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에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두 번. 당황했다. 엔딩. 모두 봐주시면 너무 못 찍어. 엔딩 두 번. 두 번을 하면. 다 잡는 거야?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때 열심히 해야지. 합주! 모두가 안 했어. 5시 45분. 5시 45분. 그럼 5시 반쯤. 합주! 합주! 우리 집에서 이퍼든. 우리 집에서 하도 뭐 하냐? 엔딩이에요? 아 대신. 우리 집에서 하도 뭐 하냐? 아니 그냥 하리 집에서 하도 없는데. 너무 편하고 지금. 운하. 기준을 부리는.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지? 아 올라왔잖아? 네 네. 바로 됐어. 준비가 끝났어. 준비돼 끝났어. 뽑아. 뭐야. 뭐야. 진단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鍵.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잡을게요. 그냥 잡을거에요. 나이스.. 더. 우신. 듀듬하십니다. 야. 눅. 우신. 고맙습니다. 다. 다.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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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은 용무님 좀 더 잘하신 거 같은데? 근데 엔딩이 약간 좀 아셨어요 왜? 용무님 너 잘하셨어? 해말랐어 너무 해말랐다고요? 해말랐게 웃어서 좋았다고 니 카메라를 위해서 웃어가지고 너무 많은 기대를 근데 요즘 머리 타려고 어디서 봐야 돼? 배고파 뭘 쳐다보세요 뭘 보시죠? 혹시 제가 돈을 빌렸나요? 돈이야? 혹시 제가 돈 빌리신 분이요 왜 안 갚아요? 아 죄송합니다 한둘이 아니어서 안녕하세요 뮤지컬 부치하난에서 부치를 맡고 있는 하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 잠을 지금 밤 새고 와가지고 근데 나만 밤 샌 게 아니더라고 거의 다 반쌌다고 난 잘 잤는데 오늘 무대에 포인트가 뭔가요? 오늘 무대에는 바삭바삭 쿠키 같은 제 머리카락입니다 한 올만 올려도 두피 전체가 움직이는 대현씨 드라마 찍으면 각도를 이 각도로만 찍어야겠네 오 멋있다 어 설정 하나 잡아주세요 제일 핫한 설정이 뭔가요? 그러면 저거 선지 업고 튀어 선지 업고 튀어요? 안 봤는데 몰라요 그냥 업고 튀시면 되죠 따라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하는데? 자 이제 분조감치 차례입니다 대현이가 하나 찾았어요 얼마라고 하셨죠? 하하하하 앞에 보고 있어야 되는데 쳐다보면 조금 오오 야 좋은데? 아니면 짧은 것만 하하하하 아니 아 너도 오른쪽은 얼굴이네 어 그래요? 아니 왼쪽인가? 왼쪽이긴 한데 몰라 근데 그건 내 기준이긴 해 사실 이건 내가 제대로 모니터가 안 돼 아 야 빨리 업히라고 야 씨 야 왜 이렇게 감사해졌죠 선재가 야 야 야 선재 멋있는 캐릭터인데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 캐릭터 좋아합니다 그 그 초능력 영화 뭐지? 아 드라마? 앞머리 날린게 영화 그 귀여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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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쌤 어 오랜만에 보는 두 시신이 대현 씨 대현 씨 이거 음료 안 드신 분들 빨리 음료 주세요 마무리하자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습니다 성노게 어두운 끝이 말하네 열까 우려 찾아서 아멘 마이크 케이크 한 분 안 뺏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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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뺏어. 오늘 팬분들이 한 방 때 응원을 엄청 크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목소리가 크다 보니 우리 팬들이. 짱. 임중.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산업부터 저희를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음악중심 아침부터 와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힘도 많이 됐고 팬분들이 너무 아침부터 진짜 힘들게 와주셔서 좀 덕분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방송 모니터는 아직 못했는데 아까 그 녹화 때 거를 모니터 했을 때는 너무 멋있게 잘 나왔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와주신 팬분들 그리고 집에서 지켜봐주신 팬분들 다 더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있었네요. 순서가 있다고? 전시할 때 지구를 떠나서 나를 떠났네. 지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마토앤성으로 여기가 마토앤성으로 여기가 마토앤성으로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앨범을 낸 거야? 아뇨. 이 앨범을 지구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커피를 준비해봤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인기가요에 와있고 요즘에는 인기가요에서 이렇게 유부초밥이 나온다고 하네요. 뭐야, 이게. 죽는데. 죽는데요. 원해가서 먹어. 하하. 응. 지압수 지 맘은 토이. 네! 아아. 이게 MR체크를 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몇 년 차야? 12년 차. 13년 차 되는데 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학습이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할 때마다 처음 하는 기분이에요. 벌스는 괜찮죠? 음.. 근데 저는 오히려 벌스가 조금 엄청 많았거든요. 야 영어는 못해. 왜 또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 나랑 친구할래? 이제 팬이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갑시다. 네! 트위터가 큰일 나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 붙었어요? 네! 네! 좋았죠? 좋았죠? 좋았던 것 같아요. 고고파겠어요, 아동빠. 고고파! 좋은다. 고마워. 으 yemek.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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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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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er 들어요 клад 숙 아 아 으 오늘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 소리 좀 꺼주시겠습니까? 매니저님 혹시 죄송한데 TV 소리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뮤뱅에서 저희 세트 산옥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심지어 팬분이 250분 가량 들어오신다고 뮤직뱅 끝장! 시리아 뭐야 시리아 아리아 TV 좀 꺼줘 아리아 소리 졸이는 거니 하이빅스빅 코드는? 코드를 빼면 코드를 빼면 내가 누른 거 같은데? 아 저거 누릴 수 있어 제가 누른 건데 오 그게 나쁘지 않았어 바카스! 여러분 힘들 땐 모델분이 있네 내가 하고 싶다 바카스 모델 바깥장은 드세요? 저 못된 거 인정 너무 어려 보인다 이때가 어려 보인다 아 되는 거야? 저 이상한 거 올리려고 또 이상한 원리죠? 오 저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처음 하세요. 포함받았거든요. 오 저거? 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밑으로 위로 가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 둘 셋. 둘 셋. 네 갈게요. 파이팅. 아 가는 거야 지금? 파이팅. 끝이 아닌 것 봐. 이겨 걸렸어. 아 뭐야. 너 어쩌네. 친한데 친한데 놀이기구. 놀이기구야. 안녕. 지금.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의 무대였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아 뮤직뱅크. 짱! 수고하셨습니다. 압박 끝!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최고였어요. 고생 많았어요. 더우니까 그늘진 곳으로 가세요 알겠죠? 인사드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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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장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진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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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방 시작합니다. 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MONian이 DNA입니다. amor입니다. 컴백 하신 소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시작했나요? 실험!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같이 찍읍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톡네임 도시비아? 바로!